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쉽지 않으시죠? 현재 녹화시간 기준으로 1시 40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뭐가 됐던지 간에 수익을 좀 챙기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엊그제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티플렉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6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 한번 참고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충분히 매수조건 가능하셨을 거고 오늘 장 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5,500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8%대 급등이 나와줬고 묶여있는 테마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로 다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높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가 죽는 은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소, 명치를 확 때리는 그런 어떤 급소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한 번씩은 재료나 이슈분석, 수급분석을 같이 하시면서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단알 이런 건 전부 다 다 괜찮은 수익이 나타났어요. 네오이뮴택이 조금 많이 쳐졌네요. 그래서 저도 또 사람인지라 이런 거는 조금 부실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종목들 그래도 다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나 많은 종목을 드렸으면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다못해 한 주, 두 주라도 매수를 해서 연습이라도 좀 해보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답답해요. 우리 국민주식이라고 했던 삼성전자, 카카오 대형주하면 당연히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셨을 거고 SK하이닉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보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 터졌어요. 답답해 죽겠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그래도 꽤나 강한 힘을 실어서 올렸는데 저도 어제 제가 두산중고 영상에서 테마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지 등등 다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 어제 밤에 제가 밤에 한 10시 반,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반도체로 지금 수급이 가파르게 들어왔다 칩시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굉장히 강했죠. 좋다 이거예요. 포드도 셌고 테슬라도 계속 가고 미국장도 자동차 좋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나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은요. 그냥 나홀로예요. 독주하고 있는 겁니다. 나홀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무조건 갔다 해서 우리나라가 가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해당사항이 지금 일단 당분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고 공부해 나가고 하는 건 다 좋았어요. 근데 100%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반도체 여러 가지 보고 계신 건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대형주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전한 만큼 우리한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냐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수익이 좀 빠르기를 보통 원하실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이제 욕심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종목을 조금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또 미국을 간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어떤 투자를 이루어낼 거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반도체 메모리 뭐 업황이 어떻고 DDR5가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보면 좋은데 아니 이거고 저거고 다 떠나서 안 가잖아. 중요한 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돈을 벌어야겠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도체 전망 업황 전망 다 좋아요. 뭐 저는 뭐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 흐름으로 보는 거 또한 좋은데 아 중요한 건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거를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도 꿈쩍 않는 우리 대장들 무슨 수로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이게 포인트죠.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런 주제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말일 다가와서 그냥 말일까지 딱 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아무튼 많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시고 계시거든요. 글쎄요. 뭐 어떤 성과를 안고 떠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 더러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을 뭐 어떻게 벌 수도 없고 힘들다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8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좀 축소되고 있고 어떤 계좌에 이렇게 계좌가 굴러가는 그런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계세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조금 올라온다 싶으니까 코인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7천만원 이상이죠? 한 7,500만원이라 쳐볼게요. 비트코인으로 100%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1억 5천 가야 됩니다. 뭐 가긴 가겠죠. 단기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냥 주식시장에 계시는 게 답이에요. 자꾸 여기저기 그렇게 올라가는 것만 쫓다 보니까 주식시장 내에서도 오르는 것만 쫓다가 결국에는 수익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좋아요. 오히려. 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회원님들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고 저희 회원님들처럼 매집주는 매집주대로 핵심 종목들을 딱딱 이렇게 모아가면서 수익을 점점점점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같이 좀 만들어 가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실어가지고 핵심 종목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끝자락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최근 수익률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메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테마적인 종목들도 대응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오셔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물가 상승에 비해서 또 임금은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는 하셔야 된다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봤을 때 제가 아직도 주식이에요. 주식시장이 어렵더라도 아, 오르는 종목은 있고 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투자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와서 한번 볼게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일단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은 어제 상승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수급도 나쁘지도 않았고 하이닉스만 일단 우선적으로 본다면 수급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바닥은 이미 다 나왔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새롭게 키파운더리를 갖다가 또 인수한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새롭게 모멘텀 삼아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근데 주가는 사실 잘 못 가잖아요. 그쵸? 생각보다는 주가가 못 간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여태껏 뭐 좋았다 좋았다 얘기하면서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 계속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도 막 섞고 치고 이렇게 작년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올라온 만큼 그냥 단순하게 차익실현이다 이게 아니라 어? 그럼 이제 앞으로 22년은 어떨 거 같냐? 이런 식으로 자꾸 초점을 두다 보니까 포커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거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밸런스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어떡할 건데? 이게 물론 초점이 두어져 있긴 하지만 실적 잘 나왔고 차트 좋고 수급 좋고 흐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좀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대세적인 추세로 전환이 되어서 우상향이 지금부터라도 나와줄 수 있냐를 놓고 본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수급창에는 외국인들의 최종 매도라고 나와있긴 하지만요. 장 중에 그래도 특정 외국인 주체들이 13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는데 130만 주는요. 사실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JP모건만 130만 주를 매수했어요. JP모건은 메릴린치와 JP모건은요. 우리나라의 중소형주들도 잘 건드리고요. 대형주만 그렇게 추종해서 하는 기관들이 아니고 또 다양하게 공매도도 사실 좀 많이 치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접근을 많이 해요. JP모건과 메릴린치.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조심하셔라. JP모건이 다 매수한 거다. JP모건하고 메릴린치가 매수했던 거라서 이때 여러분들 사면 안 된다. 여전히 6만 8천원, 7만 2천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왔죠. 그래서 이 부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과 매물대적인 부분하고 앞으로 대세적인 우상향 릴리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이게 지금 맞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제 발생한 거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평소 대비해서 썩 그렇게 엄청 특출나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 이 구름대를 돌파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준선도 못 미쳤어요. 최근 26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의 밑에 있는 지금 수준이란 말이죠. 그만큼 저항이 셀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지나치게 지금 싸졌다. 반도체 특급 호재가 떴다. 아니면 메모리 가격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냐. 아니잖아요. 아무런 환경도 아닌데 그저 단순하게 갑작스럽게 수급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좀 터져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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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밤에 살펴보니까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바닥은 다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당장의 대세적인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조금은 전반적으로 힘 그리고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을 내고 싶으면 지금 7만원이니까 14만원이 가야 돼요. 단순 계산 받잖아요. 따블 가려면 14만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7만원 이상의 매수가를 보통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못해도 14만원 이상이 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기간 내에 14만원, 15만원, 16만원 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종목 이름을 대놓고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특히나 이 소재 부품 장비 다 포함해서 2차 전지도 2차 현지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최근에 뭐가 굉장히 쎘어요? 소재들이 엄청나게 쎘어요. 근데 소재 내에서도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LFP로 바뀐다, 이러다 보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NCM 쪽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런 소재라든지 양극재가 바뀌니 뭐니 하니까 양극재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셀 기업들은 그래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대장들은.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 역시나 수익률 목적으로 하신다면 목적으로 하신다면 소부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맞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하고 신규 증서를 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뭘 한대. 그죠? 그러면 당장에 생산이 일어나서 당장에 매출이 발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게 뭐예요? 라인 깔아야 되고 설비 깔아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뭐 당연히 볼 때는 그런 초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근데 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어찌됐건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야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 움직임 나타나니까 바닥에서부터 바로 6, 7%대 급등 나와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6% 플러스틱 켜 있으면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는 뭐 1, 2%대 밖에 안 가지만 소부장은 움직임이 그래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다 같이 움직이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소부장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 들고 소부장 안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조금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해서 보긴 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실적적인 부분에 퍼포먼스가 있을 종목들로 우선적인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제가 탑픽을 몇 가지만 좀 꼽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비 쪽을 보실 거면은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원위가이 PS라는 종목 그 다음에 PS, PSK라는 종목 요 정도를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탑픽으로 좀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나 부품 쪽 보실 거면은 어... 이거 핵심 종목 하나는 좀 빼긴 빼야 되는데 암튼 일단 공개를 해드릴게요. 테스나라는 종목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테스나, 그 다음에 원위 QNC 요 종목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월덱스라는 종목 월덱스라는 종목 요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꼽고 있어요. 요거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요. 어... 저는 이제 뭐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해도 제 기준에서는 저는 목표 수익률을 좀 기준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우리 VIP인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막 뻥뻥뻥 뛰어올라온 거 이거 제가 이미지를 캡쳐를 해놨었는데 아무튼 그런 종목 자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최근에 지금 어제 기준인데 사거래일 동안 벌써 이미 지금 반도체가 반응하기 전에 이미 얘는 급등이 시작됐어요.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까 보여드린 삼코와 다음 후속작 메인 작품이라고 했던 거 벌써 우리는 지금 수익이 엄청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목표 수익률을 70%, 80% 가져갈 건데 삼성전자 물 들어오면 삼성전자 사면 되지 왜 안 샀겠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리딩할 거면 물론 좋은 자리에서는 하죠. 공격적으로 가거나 진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삼성전자를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우리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든 어떤 재료가 있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내가 투자하는 돈에서 돈을 더 잘 벌어야 돼. 그죠? 투자해서 투자 성과가 더 좋아야 돼. 저는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돈을 벌 거에다가만 초점을 두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포커스를 둔다면 저는 저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얘네들도 지금 대부분 또 단계적인 바닥은 좀 다 나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초점을 좀 두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기대를 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장에다가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분할로 좀 차곡차곡 잘 사들이고 이런 게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지금 오늘 핵심적인 우리 부에피아님들 지금 메인으로 들고 있는 요 세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나마 지금 오늘 또 선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그러니까 계좌의 뼈대는 지금 튼튼한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지금 돈 벌기 쉬운 장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야를 좀 좁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딱딱 대응을 잘 해주셔야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종목들 이렇게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추가적으로도 브리핑을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또 생각이 많아지실까 봐 일단은 이것만 초점을 좀 두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기준으로 먼저 하이닉스 먼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좋은 시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나간다 싶으시면은 요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 또 리딩 가이드를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VIP방 많은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